A.T.O.S A.T.O.S 너 미루는 굉장히 험악하고 잔인한 놈이야 사냥개따로 보낼 거야 투자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천억 빌시니까 천억 해야죠 원하는 게 뭐예요? 똥 갚으세요 엄마? 책군들면 아주 X나게 신났지, 에휴. 왜? 이 사람이 절박할수록 등차 먹기가 좋아요. 무조건 빨리 갚아야지. 돈이 없어. 난 명길이와 스마일 캐피탈을 완전히 끝날 거다. 제가 일출하는 건 힘쓰는 것밖에 없지만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저도요. 화이팅. 화이팅! 재미있어졌어. 쟤, 를 목도 알았지? 저 죽여! 이건 없나?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존재이야. 내 밑에서 일할래? 우리 복서잖아. 너는 복서의 심장이 있구나? 너는 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